유튜브 동영상 화질 개선이 업데이트 되어 있네요. 영상화질 설정 팁입니다. 선택한 설정 화질로 항상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상 따라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화질 선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상단 오른쪽 설정 터치합니다.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을 터치합니다. 자동을 선택. 유튜브 화질로 자동 설정됩니다. 높은 화질로 영상은 좋으나 데이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와이파이 이용 시 동영상 화질 선택, 자동 권장을 선택 또는 높은 화질 선택 하셔도 됩니다. 높은 화질 선택은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이 됩니다. 데이터 절약 모드 선택은 화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뒤로 가기 터치하고 설정 확인해 봅니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동영상 시청을 나에게 맞는 화질 설정 선택으로 좋은 시간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